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마지막 6-4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시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이름 어려워요 슬라조그즈자트 머리 힘들어요 워스본 비본 수거죠 태어났는데 1949년도에 루즈비딜라 슬로베니아 여기에서 모르겠어요 Part of Communist는 공산주의 유고슬라비아의 그때 부분이었던 예전에는 유고슬라비아의 부분이었던 여기서 태어났대요 그의 아빠는 Civil Servant Economist는 국가공무원 경제학자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의 엄마는 Accountant 회계사 회계사인데 State Fund은 국가 소유기관 국가 소유기관 고기 국가 소유기관에서의 회계사였어요 자 여기서 S로 쓸게요 자 이 사람은 받았는데 닥터는 박사학위 디그리까지 박사학위를 In Philosophy 철학 철학을 철학은 어디에요? 철학이지 From University of 여기에서 Before Going To 가기 전에죠 파리로 가기 전에 투스터디는 투 부정성 부사의 목적이겠죠 공부하기 위하여 가기 전에 어디에? 그 다음 Cycle Analysis 하면 심리 분석학 사이코 사이코가 어려워요 심리고 정신이고 애널리 시스템 분석이겠죠 백인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DZ는 Unable To에요 Unable To 뒤에 또 동사원이요 할 수가 없었어요 Get 얻을 수가 없었어 University Position은 뭐냐면 대학의 교수직이에요 해석이 그래서 시제는 Words의 과거로 썼고 그 다음 보냈는데 Several 여러 개죠 years를 이 내셔널 서비스 하면 국가서비스라고 하는거는 군대 서비스 서비스인데요 군대복무 서비스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겠죠 군대복무에서 보냈고 이 사람은 박사기까지 받는던데요 군대를 갔어요 우리나라는 참 다 보내야 되는데 맞죠 그리고 세번째 GZ는 Words Are Than Unemployed 또 수동으로 썼네요 비고용되었다는 말은 백수가 되어졌다 1970년대 후반의 Rate GZ는 Part Of 부분이었는데 그룹 어떤 그룹의 부분이었어요 Slovenian Intellectual까지 Slovenia의 지능인 지능인 뭐 어때요? 지능인 똑똑한 사람들은 모임이라고 할게요 포커스드가 또 앞에 나오는 이 그룹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집중되어진 이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 Work은 1인데 Psychoanalytic 하면은 심리분석적 철학자 심리분석적인 필러서퍼 철학자인 제이콜 리켄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룹의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1980년도에 Translating 는 번역했다 자 번역했는데 플로이드랑 유명한 사람이죠 정신분석에서 라칸이랑 그리고 R출스를 Into Slovenia로 Translate A into B였죠 A, B, C 요 세 개를 1번 2번 세 개를 Into 뭐로 바꿨어요? 슬로베니아 어로 바꿨어요 자 1980년도 후반에 그는 Publish 출판 자 출판했는데 자 책을 Only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뭐뭐 대안의 뜻이겠죠 About 필름디어리 뭐 영화학설에 대한 자 그 다음 시제는 주어여 그 다음 동사에 1번 썼고요 동사에 2번 썼네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DZ는 썼어요 자 내려가서 다 되나요 안되네요 자 썼는데 얼터네이티브 매거진은 뭐냐면 대안 잡지 자 대안 에이 다들 안되네 자 얼터네이티브가 대안이란 뜻이고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대안 매거진 잡지 대안 잡지란 건 보통 어떤 말이냐면 주류 잡지가 아니고 소규모 잡지 회사를 보통 얼터네이티브 매거진 또 다른 소수민 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이런 잡지입니다. 그래서 말라디아라는 잡지를 위해서 글을 썼고 그리고 나서 시제에 또 똑같이. 월서 액티브 액티비스트는 활동가 활동가였는데 푸싱포하는 현재 분사의 능동의 뜻이죠. 푸싱은 포 디모크라시 압박을 가하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디모크라시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유고슬라비아에서 민주주의를 푸싱하고 있었던 활동가였어요. 웬 슬로베니아가 개인됐을 때, 얻었을 때 독립 동립 고양이씨가 더워서 오늘도 잘 안들어갑니다. 언제나 잘 들어갈까요. 1990년도에 이 지제트는 되었는데 언이에요. 성공적이지 못한 대통령 후보자 전석 이지 못한 대통령 후보자가 되었다. 송화하지 못했다면 대통령은 못했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으로 좀 내려가세요. 소재 정리하고 실제 지금 이 아저씨가 철학자이면서 심리 분석학자고 많은 책을 썼어요. 보면 심리 분석을 너무 많이 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죠. 장난이고요. 이 소재는 슬로베니아가 돌아와서 대학의 일자리를 못 얻어서 백수로 지냈죠. 그래서 남사실상 그래서 이 소재 정리하고 비키씨가 마치겠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정신분석학자 슬라보지 직해 이 소재는